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한전선 오늘도 강한, 강한가요? 장중 11%면, 대한전선에게 장중 11%면 너무 기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올랐냐? 최근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올해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예요? AI 반도체, AI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업종들이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새로운 산업의 개화 시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갤럭시,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때 파생이 됐죠. 스마트폰을 딱 만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 삼성이 만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카메라, CPU, 배터리, 보조배터리, 케이스, 뭐 안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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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AI, 뭐 이런 것들 다 점점 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산업이 시작이 되면. 근데 지금 AI 반도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뭐 나오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뭐 나왔어요? 액침 냉각해가지고 GST, KNS을 움직였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하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한전선, 전기처럼 뭐예요? 전기 빨리빨리 옮겨줘야 됩니다. 전선 얘기 나오고 있고, 원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원전 얘기 왜 나와요? 이 에너지 돌리는 거 원전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단순한 반도체 산업이 좋대 해가지고 삼성전자만 뚫어져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파생되는 업종들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 대한전선이었어요. 전기 쪽. 제가 사실 3일 전, 그러니까 저번주에도 잘 안 움직일 때 아니, 전기 이놈들, 지들 다 움직인데 왜 얘만 안 움직여? 라고 했는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대한전선 말고 대장주는 일진전기였어요. 네, 대장주는 일진전기였습니다. 일진전기였는데, 일진전기도 자리 좋은데 더 못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일진전기, 또 뭐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신고가 갔는데요. 대원전선, 그죠? 가원전선, 가원전선 신고 갔다 또 회복하려는 움직임. LS 저번주에도 좋았죠. 대한전선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도 보면 뭐예요? 아, 전선, 전기도? 어떻게 보면은 AI 산업의 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충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갯만 메꾸면 치고 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가로 갭을 일단은 메꿨어요. 종가로 갭은 일단은 메꿨 안다. 이게 제가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페타시스를 브리핑을 이제 종목본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사세요 파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대한전선 얘기하죠. 사지는 말라고.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영상 찍을 때 뭐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종목본 영상에서 사라고 했다가 뭐 잡혀갈 일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주말에 영상 찍어서 올려놨는데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살아 해놓고서 빠지네 마네. 귀신같이 반등. 크, 예술이다.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징징거릴 때가 결국 주식이 반등하는 타이밍이다. 대한전선도 똑같았죠? 결국 뭐 자식은 뭐가 뭐 니가 뭐래 어째니 저쨌니 남탓하면서 바로 이제 남탓 시전. 본인이 매수해놓고 빠지면 남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바로 움직이는 대한전선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보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간혹 가다. 요런데 막 딸려 들어와가지고 물려가지고 남 핑계 대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주식으로 절대 돈 못 번다고 제가 맹세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장을 지질 수 있어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비중관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냅두고 그냥 보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둬야지 그게 아니다. 그런 걸 못하겠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종목이긴 한데 감이 안 온다. 그런 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참고하시는 거지 살 때는 본인이 사놓고 빠지면 남탓하는 최악의 투자자 뭐를 해도 안 되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장담컨들 여러분들 안 그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대한전선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한전선이 움직이길래 대한전선 도대체 왜 움직이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합니다. 대한선 악재가 없어. 그보다 좋은 호재가 없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더 얘를 누를 만한 악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배임 횡령 빼고 상패 기준 관리 종목 기준 그거 빼고 모든 악재를 다 맞은 게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오너의 배임 횡령 상패 지정 관리 종목 지정 예고 이딴 것만 아니면 대한전선을 더 내릴만한 이슈는 저는 감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뭐다? 뉴스도 꾸준히 나와서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는데 꾸준히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수주 잔고 많다. 실적 잘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이제 계속 어쨌든 물량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120일 2편까지 태워놨습니다. 개입도 매꿨고 만 원 위로 올려 태워놨어요. 이제는 다시 한 번 어디가 중요한 가격이었죠? 12,000원 이 구간 12,500원 이 전 저점 구간만 회복을 해 준다면 어렵지 않아요. 가는 거 여기만 올라가주면 여기서 고통받았던 거 이제 다시 한 번 올려 태울 수 있는 자리고 결국 그 자리가 어디다? 추세를 돌리는 자리다. 오늘 딱 맞는 것도 결국 이틀 연속 맞은 것도 구간도 추세 저항 구간을 맞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상승 조정 주더라도 다시 한 번 태워주는 흐름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도 대한전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대한전선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체험 신청을 많이 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대한전선 올라가야 돼. 저도 올라가야 돼. 저는 비록 주주는 아니지만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정말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체험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두 종목 추천드렸고 오늘 시작했어요. 두 종목 추천드렸고 한 종목은 매수가에서 끝이 났고 한 종목은 수익 8%에서 안 팔고 가만히 있습니다. 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요. 짤짤이로 단타치는 시장이 아니에요. 한 번 포지션 잘 잡아두면 그걸로 수익 극대화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허공지TV 주도주변에 이제 곧 뵙기예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이 많이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신 다음에 대한전선 보고 왔다. 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